안녕하세요 최작가입니다 오늘 영상은 새롭게 구입한 파일 드라이버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솔캠이 아닌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캠크닉을 다녀왔습니다 캠니인 이들과 함께하는 캠크닉 시작합니다 이곳은 밤벌류원지에서 가까운 한덕교입니다 밤벌류원지보다 사람이 많이 없고 조용한 곳이기에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오랜만에 여러 명이 앉아야 해서 의자를 많이 가져왔더니 짐이 좀 늘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캠핑이라 너무 설렙니다 다만 게스트들 신경쓰느라 영상을 거의 못찍어서 오늘은 영상이 조금 짧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난로의 계절이 왔습니다 저는 겨울 캠핑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벌레가 없어서 벌레는 싫어도 캠핑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파일 드라이버에 오일랜턴 쓰리고 오일도 사왔는데 정작 심지가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덧 게스트분 도착 태어나서 처음으로 캠핑을 왔다는 친구들 캠핑의 매력에 빠지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여기다 고기 먹으면 진짜 맛있어 캠부심으로 그리들을 자랑합니다 친구들을 위해 오랜만에 삼겹살을 구워줍니다 그리들로 꼭 해먹고 싶었던 마늘과 미나리 삼겹살 정말 맛있으니 미나리는 꼭 사가세요 묵은지 김치도 같이 구워줍니다 캠핑은 역시나 불멍 거기에 고구마까지 불멍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얘는 먹는 저쪽 몸에 쌓이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어떡해! 어머머 나 죄송해요 뭐 이래? 이렇게 살짝만 걷어먹을게요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가랫도 구워 먹고 아침에 혼자 놀고 왔어 김치전까지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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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습니다 바닥이 되게 맛있어 짜짜라 짜짜짜 파게티 녹화되고 있어? 그런 거 같아 파게티 진짜요? 아니야 내 영상은 힐링 영상인데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런 콜랭 영상인데? 맛있어? 다행이다 여기 향이 나네 향이 나 오빠 살렸다 잘하네 짜파게티 요리사 문구 넣어요 문구 정말 배 터지게 먹고 불멍하며 힐링하고 이게 바로 캠핑의 매력 같습니다 숟가락으로 뚝딱 좀 등장 숟가락으로 뚝딱 좀 넣어요 은근히 파이어가 진짜 미친 지인이 이번에 런칭한 옷 브랜드 WX-5 뒷광고 아닙니다. 앞광고라도 받고 싶어요. 조끼로 입어도 되고 이렇게 수납도 가능합니다. 와... 이어가지는 당신이 너무 쉽게 해보는 안쪽.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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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오, 이어가지는 상태라고. 날씨 다음에 올 때는 꼭 난로를 챙겨와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최작가였습니다 안녕